여기는 영덕폭력발전소 우와 아빠 박냄스 아빠 피곤이 뭐야 제가 같이 잘 되는데 좀 자야지 기분이 좋은데 그렇지 휴어어 다행히 트와이스 오늘 연휴 미러분 신과 이 축구장이 실제 크기인가? 이만해? 응 응 응 눈이 너무 부쉬인가? 오랜만에 나왔어 맞아 이 축구장이 실제 크기인가? 응 이만해? 응 이만해? 응 prowess 이 축구장이 실제 크기인가? 좀 작거나 거의 사이즈 맞을까 박민수 아빠 햇살이 강해서 이쪽을 쳐다보지를 못하네 자 이제 타이머 맞추고 갈게 자 이제 동영상으로 돌아왔어 동영상이요? 응 동영상이요 동영상은 동영상과 동영상 동영상 굿뿌뿌 숙부쟁이 미국 숙부쟁이 냄새 나지? 냄새 나지? 냄새 나지? 이곳은 남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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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라 아 이뻐라 안녕 민수 안녕 민수 안녕 민수야 저기 큰 풍차가 붕붕 돌아가네 지금 박민수가 들은거 아니지 깜짝이야 박민수가 든거야 방수가 든거야? 대단한데 멋있다 아빠 팔뚝에 근육 생기겠어 박민수 민수야 여기 오니깐 동영상 찍고있어 사진 사진 사진도 찍어있어 찍은거야? 빨간색에 딱 들어왔다가 회색으로 바뀌어 이렇게 찍은거야? 오 괜찮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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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온디 갈까요? 네 갈대야 코스모스야 안녕 이거 반찬 쳐 짠